그러니깐 궁이 왔다 부르는 거야. 또 다시 가야겠다. 가서 역에 다시 한 번 쳐다오. 그래서 싹 이제 군함을 몰고 이리로 쫙 가는 거야. 근데 견훤이 직접 나와 있어. 직접 나왔는데 미리 전함 다 만들어가지고 영암부터 목토까지 일자로 세워놔 전해. 들어와. 들어와.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그 위용은 용이라면 우리는 모기 때문이야. 어머 주저분 잡은 게 있어요. 그때 견훤은 어떤 전술적 측면에게 보다는 위용을 과시하기 위함. 위용 쫙 했어요. 올 테마 와봐라. 크게 부하들이 오줌을 쌉니다. 달달달달달. 이게 딱 이순신의 명량의 전 복사판인 거예요. 그러니까 비슷한 게 있죠. 12척밖에 없는. 그러니까 여기는 왕권이 뭐라고 그러냐. 잘 듣거라.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화합과 단결이다. 우리가 하나가 되면 저기는 견훤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. 가자. 그러면서 똘똘 뭉쳐. 뭉쳐서 일자진으로 있죠. 일자진으로 가는데 진짜 왕권이 대단한 게 그때부터 바다를 봅니다. 바닷사람이잖아요. 바다를 왜 보냐. 조류를 파야 그래. 조류가 바뀔 때 돛을 올리고 노를 젓는 거에다가 바람에 조류까지 하면 속도가 더 빨라지잖아요. 그래갖고 조류에 동력까지 하고 한방의 가운데를 빵 하고 쳐들어갔어요. 너무 쳐들으니까 견훤이 이 자식이 미쳤나 쳐들어.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. 그때 여기는 왕권이 뭘 하냐. 깃발을 올려. 깃발을 왜 올리냐. 신호의 의미도 있지만 깃발을 보고 느껴지시나요? 바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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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어디를 보나. 그렇죠. 전호를 재정비해라 그러는데. 견훤 자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재정비하는데. 바람을 등집니다. 쫙 바람을 등지고 준비한 활을 열어라. 불화살을 들어. 적벽대전 아니에요. 견훤은 맞바람 치는데 그냥 불화살이 날아와가지고. 바람도 재해. 온 배들이 다 불바다가 돼. 조류를 이용한 건 이순신의 명량이요. 바람을 이용한 건 삼국지의 적벽대전이야. 화공. 이게 바로 2차 나주 전두예요. 와. 역시 바다의 왕전이네. 이게 왕관이에요. 아냐. 네. 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